자 정교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올해 쪼금 늦네 저도 완전했네 시간이 20분 정도 되겠다 와 자 자 정아 하하 자랄 수 있나 하하하하하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아이고 따로댕기 잘 뛰어 잘 다녀 정아 정아 화이팅 화이팅 이리 와 야 잘 때라잉 잘 자 2시간 돌파해봐라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잘 출발 바구 함께 오신 가족분들 그리고 직장 동료분들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주신데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코스를 자랑하는 단서 하프 마라톤 올해 벌써 17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마라톤 여러분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천히 잘 다녀오시기 바르게 10km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잘 뛰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시간대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2시간 5분됩니다 자 이제 2시간 5분됩니다 2시간 10분이 기록인데 이게 이제 1시간 5분됩니다 이제 2시간 5분됩니다 이제 2시간 5분됩니다 이제 4시간 5분됩니다 이제 3시간에 그러면 좋겠네요 이제 서설도 들어오지싶은데 오케이 8번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목구멍이 안 들어오네 이제 2시간 10분대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꽃구멍인데 안 보이네 여기가 뭐하나 자, 정교수입니다. 자, 정교수입니다. 정교수 화이팅! 화이팅! 자 뛰어라! 정교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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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금 늦네. 저도 완전했네. 시간이 19분쯤 되겠다. 어떻게 좀 뛸 만 하셨습니까? 네. 점점 늦어지고 있어. 하여튼 고생했어. 욕하지 말고.